둘, 셋! 캡처할 아이! 캡처할 마이! 안녕하세요! 캡플라입니다! 지금부터 트위터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데뷔 전날에 다음 날 데뷔를 하니까 진짜 우리 데뷔하러 가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면 다연 언니가 정말 엄청 웃었어요. 아, 왜? 근데 울었을 때 멤버들이 그 모습을 너무 웃었습니다. 아, 얘 너무 귀엽게 울어요. 아, 고생했어요! 이렇게 울어서 갑자기 오랫동안 연습했던 나라들이 주말은 결혼식 진짜 지나가면서 눈들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Now get up! Together! Dance me together! I won't give up! 하면서 다 같이 국물을 부르면서 합동해서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게 느껴질 거라고요. 팬분들도 뭔가 이 장면을 가지고 저의 에너지를 가득 바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스탑이라기보다는 뭔가 처음에 익숙치 않더라고요. 얼마나 어울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감이 안 남아서 다연이 손에 많이 맞았어요. 너무 미안하다고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발뿐만이 아니라 저랑 유저는 눈을 안 맞은 상태에서 손을 잡아야 돼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를 가끔 못 잡고 손을 저랑 유저니와 눈빛이도 맞춰서 응, 맞았어. 근데 악마 순간에만 탓! 아, 여기만 하세요. 하고, 나 손길을 할게. 저는 어렸을 때 가족끼리 유독이 있는 것만 존재했었는데 거기에 유픽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연을 하셨어요. 근데 저를 안으시고 공연을 하셨어요. 대박! 근데 당시에 홍창인이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여기를 안 했어요.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데 그것도 기억이 상상하면서 무대에서 더 많은 팬분들과 한 명씩 되려고 저러고 싶다! 그렇게 해요? 무슨 나이 제한 없이 많은 모든 팬분들을 잊으셨는데 행복하거나 늘 좋겠다. 그때부터 아이돌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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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위에 어깨 위에 저도 어릴 때부터 정말 1억 쌓이고 있었을 때 엄청 많은 악기를 잊었어요. 아이돌이 아주 귀여워 엄청 많이 해왔던 음악을 진짜 짜증이 그래서 아이돌이 나는 아, 나는 자세히 있는데 왼쪽이 아, 나는 잠시만요. 예수아는 라디오예요. 정말 계속 노래를 부르잖아요. 약간 노래를 부르시면 끝까지 계속 부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가현이 같은 경우 무슨 이 포프기? 아 이 습관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이게 정말 그냥 습관으로 좋아해요. 습관으로 다음번 귀여워요. 일단 저희가 습관으로 습관으로 여러분, 나갑시다! 여러분, 나갑시다! 여러분, 나갑시다! 이제 픽업 시간 안 해드리니까 서울링 서울링 생긴 연습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시험할 때마다 마피아를 꼭 하는 거예요. 멤버가 9명이라니까 딱 이런 식으로 바탕한 후 시험을 맞게 하고 외로워 아니 너무 못해서 다들 다 너무 못해서 예서가 마피아 아니면 벌써 티가 나요. 아침입니다! 근데 억울한 게 헨난 제가 시민이어서 언니들은 의심해요. 시민이어서 마피아 누나 치킨 먹어서 그냥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데 당황스러워 하니까 시민이야. 시민일 때는 안 당하거든? 근데 너가 시민이 아닐 때는 당황해. 아 아닌데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항상 시민이 감피하는 것 같아. 맨날 맨날 빨리 근데 다연이가 은근 잘하는 게 의사를 잘하였어요. 모든 선에 시민을 다 살렸어요. 근데 진짜 우연 우연 아니죠? 머리를 좀 쓰긴 했는데 머리를 쓰지 않긴 했는데 이 사람을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지 뭐 이런 머리를 잘 몰라서 이렇게 불러? 여전히 깜빵은 어디 여전히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발송을 한다면 그 팬분들이 좋아한 다음에 팬분들이 원하는 컨셉으로 뭔가 장담을 칠 것일 것 같아요. 투표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보상적인 컨셉 같은 거 있어요. 뭔가 게임을 해보셔야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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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코난 검색 민주를 같고 민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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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실버 블랙 이런 것 그래서 괜찮다. 너무 좋다. 여러분 이미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어 민주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한 번 도전하도록 할 것 같아요 도전하지 않고 너무 커서 사벌벌 프로그램을 잠깐 하는 게 너무 용기가 필요하고 그만큼 자신감이 필요하고 너무 힘든데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힘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하는 수 있겠지만 도전을 해서 나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보고 이렇게 퀘플러가 들렸으면 좀 유인해서 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지금까지 트위터 Q&A 쿠크를 해봤는데요 저는 퀘플로 맞아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캣챔아이 캣챔아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캣챔아였습니다 안녕